자, 우리 FW-06은 잘 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요. FW-06 잠깐 찍어주세요. 차 가져올게요. 이거만 찍어주세요. FW-06 시간이 너무 희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거만 찍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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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만 찍어주세요. 그거만 찍어주세요. 제가 보니깐 엔딩쪽에 심각한 타베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스태칭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청소를 안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청소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. 얘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자 다시 이쪽으로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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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붙죠?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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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으 고장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팅 잘하고 있으니 이 세팅 그대로 진행해서 회원님께서도 안전한 진행을 바랍니다. 자, 오케이!